이 파일이 내가 삭제를 시켰는데 그 삭제된게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접을게요 꺼져요 먹자 할게요 죄송합니다 없는걸 다 보고 어떡하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아 이불이 아 2대2 크라 갈래? 아 노잼이에요 어? 된다? 제발 내라 제발 아 이것도 언제 바로? 까면 이제 바로 되는거에요 잠시만요 어 됐다 이거 어 됐다 깔려있다 어디가 찾아봐 찾아봐 잠시만 됐다 어 어디있지? 아 됐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됐습니다 뜨발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제작 step 저작 Bon 앗 쩔습니다 뭐야 저작 vole irun 물건 야 이불 큰일은 아 당연히 단판해야지 단판한다고요? 단판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돼? 충전하고 있는데 왜 안돼? 갓오버같은 개소리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들 이거 배터리 크아라고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지금 오빠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거나 하게 시키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이거 왜 안돼? 어 됐다 아 배터리가 많이 없네 아 지금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지금 어? 아 이거 안되겠다 얘들아 접어 어 되겠다 어 이거 지금 휴대폰 충전기도 가능한 그건데 왜 안되지? 좀 충전하다가야되는거 아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거 충전좀하고 CD넣었구요 나 오줌사고 올테니까 저 여기서 멘트나 까불라까불라 꺼리세요 자 까불라까불라 꺼리세요 자 앞에 와서 까불라까불라 꺼리세요 까불라까불라 꺼리세요 저 빨리 오빠 화장실 갔다온대요 이제 크아업 그만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크아해도 한시간 걸릴거 같거든요 그 크아업 설치하고 하는거 보면은 오빠 하는거 보면 좀 뒤가 더 이쁘다 이게 더 이쁘다 철구유미님 열한개 감사합니다 갓오브하 갓오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나 별로 너무 피곤해서 투턱아니야 이거 주워먹고 이제 투턱갓오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가라앉혔어요 아 이게 계속 도배만하니까 할말이 없어 도배하지마 포트리스는 나 옛날에 태권도 날때 그 오락기기 그걸로 밖에 안해봤어요 컴퓨터로는 안해봤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고 아예 이제 룰도 기억이 안나 어 나 태권도 다녔었어 나 태권도 시범단까지 들었어 태!권! 야! 태!권! 제발 돼라 왜 안되지 어 된다 자 됩니다 여러분들 자 몇점 할래요 몇점 니가 딱 정하세요 자 몇점 할래요 아니 천점 주고도 높은 사람이면 그냥 차라리 아니 니가 천점 아세요 천주 핸디켓 드리자면 내가 댄시 신동이라가지고 아니 그렇게 정해서 하지말고 잘나서 할까로 해 아 그럼 핸디켓 안주어도 되죠? 오케이 아 오백은 줘 아 개소리 하지마 지구야 왜 어차피 그 천점 주나 이걸로 오백 누구만 잘래요 노래는 뭐라할래요 노래 노래는 뭐라할래요 노래 뭐라할래요 노래 똑같은걸로 해야죠 그래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종이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심중을 기해가지고 지금 빨리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닥달하시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종이하세요 신나는거 하자 이걸로 누구부터 자 누구부터 할까 해요 오빠 오빠 아 너부터 하세요 아 싫어 오빠 아 너부터 하세요 똘 왔어요 아 목이 걸렸어 여기 아 목이 걸렸어 여기 어 아 아 아 혼자 있는걸로 아 아 아 아 아 스타쉽이 뭐야 스타쉽이 뭐야 스타쉽이 뭐야 스타쉽 스타쉽 봐봐 스타쉽 전구가 켜져있어가지고 페드X 페드X 오늘 페드X 페드X 아 또 이발 뭐야 야야야 야 뭐해 아 뭐해야돼 아 액션 눌러야지 어? 됐다. 스타트. 아니야 아니야. 스타트 누러라. 밑으로 가가지고. 스타트. 아 왜 안 돼? 아 다행히 수평쇼. 이거 케비가 안 돼. 아니야 오빠가 못하나? 뭐야 왜 멈췄어? 아 캠이 거꾸로 되어있었구나. 아. 아. 아 이거 저거 봐. 안 때렸지. 안 해. 시바이오. 누가. 야 이거 누가. 이거 누가 하라 그랬어요. 본래 갑니다. 장난하세요? 아 꺼져. 아 장난하세요 저랑? 이거 누가 지켰어요? 아 나 의처고리가 없네 진짜로. 아이 갓반이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갓반이 형님. 아 지금 장난질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앉아. 아 고맙습니다. 100개. 해서는 안 될 것을. 시켰네요. 갓반이 형님께서. 갓반이 형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 다른 미션 주십분. 자. 이거는 안 되니까 그냥 접도록 갈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프로그램 문제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다른 분. 다른 분 같도록 갈게요. 갓반이 형님. 또 뵐게. 저. 저. 미션이 뭡니까. 크아하자구요. 크아가 뭔데요. 크아 좀 존나 잘해요. 크아 뭐 어떻게 하자구요. 크아에서 뭔데요. 몰라 그냥 애들이 하래. 어. 형님. 애들이 형님이 메릴해요. 제가 꺼지세요. 야 넌 넥슨 알지 있어? 어 줘봐 해봐 크아 존나 잘합니다 너 크아 잘해? 아니 아니 초론이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아니 중계방은 안된다고요 100개 제가 잘 먹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본방 여러분들만 미션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니 컴퓨터가 스마트 컴퓨터라가지고 줘나 빨라요 다운받는 데는 1초면 됩니다 아 또 100개 놔봐 놔봐 갑방 형님 또 100개 형님 자 말씀하세요 나는 갑방의 미션이 재수가 없다 그럼 101개 쏘시면 됩니다 자 형님 말씀하세요 형님 자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럼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다운로드 안되잖아 안되는데 안되는데 아 뭐였지 넥슨 안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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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기모티 100개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한숨만 쉬고 자 형님 미션과 벌칙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님 형님이 내 방송에 자기 우지할 수가 있어요 예? 뭐라구요? 대가리 박으라구요? 대가리 박으라구요? 예? 바짝 고창 대가리 박으라구요? 아 예! 아 왜죠? 대가리 박겠습니다 형님! 대가리 박겠습니다 형님! 대가리 박겠습니다 형님! 총무기검살 예정 2배까지 가오사 3금주한테 대가리도 박으라구요 쓰이바 형님! 아이고 2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대가리 우지 말아주세요 형님! 대가리 우지 대가리 우지 대가리 대가리 우지 우리 앞서야! 우리 앞서야! 야 시 장난하네 지금 형님 형님 윈드밀에 들어오자 아 꺼졌어요 미션 끝났어요 자 내려가세요 자 일단 저희 형님 그 형님 말하는 거는 빌게츠 삼촌이에요 씨바 윈드밀이 뭐야 200개 싸놓고 제 방송을 자지우지가 아니라 거의 씨발 제 방송의 주인님이 들려가세요 그냥 그냥 꺼지세요 형님 아시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다른 분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끝났어요 아 나 피카츄 베고 존나 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2학년 치바 와 한숨 마시고 형님 또 뵐게 형님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주인님 윈드밀 돌하니까 그게 뭐예요? 윈드밀이 뭔데요 형님 윈드밀이 뭔데요 뭔데요 자꾸 윈드밀 윈드밀 거리세요 세이바 형님이 처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윈드밀 윈드밀이 뭐냐구요 윈드밀이 뭐냐구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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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밖으로 도는 거라고요 세이바 개울러 개세기 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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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지게 복잡이자!! 복잡이자 그래 willkommen 무너다리가...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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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그게... 형이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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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그게 바로 아빠의 행운이다 너는... 그 다름다 아김멋끼!!! 뭐? 지금 온 러! 철중근... 온냐고!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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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한테? 하연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넥슨 아이디 있는 사람 넥슨 아이디 넥슨 아이디 넥슨 아이디 있는 사람 빨리 좀 주세요 백개 묻히라구요 아 시발 자꾸 백개 졸대 쏘래요 아 이제 백개로 드릴게요 아니 뭐 장난하세요? 자꾸 백개로 제 방송을 자꾸 자기우지 하시는 분들 이백개 쏘세요 예? 지금 뭐 백개 자꾸 맞박이형님 자 맞박이형님까지 받을게요 맞박이형님 어떤걸 원하십니까 맞박이형님 자 맞박이형님 말씀하세요 레츠고 말해 뭐 아 시바 내가 무슨 통할아버지에요? 아니 왜 자꾸 이상한걸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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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형님 바로 할게 아 오빠 옷 이거밖에 없는데 긴팔 왜 바로 내가 두려워 믿습니다 형님 오빠 내일 이거 입고 가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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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 홍보 위험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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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혜의 기어모님 아 이 200개 꺼져요 아니 씨발 왜 자꾸 100개만 쏘세요 자꾸 200개도 쏴줄래요 제발 저 살풍기 아 빨리 쏘세요 아니 100개 이제 꺼져요 자꾸 100개 쏘시는데요 200개로 바로 꺼내겠습니다 형님들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자꾸 100개로 아니 이혼만 해도 25,000원짜리 포렌거예요 대체 언제가 아니 지금 장난질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저한테요 이혼 몇 년도에 판지 아유 씨발 쓰버리지마세요 씨발 맞다 쏴 오케이 형님들 빨리 자 일단 10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이쳐 먹고 진짜 저가 앉아서 먹으시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깜짝이야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왜 눈처럼 200개 감자들었는데 으아아악 으아아악 하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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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고 타칭 겨드리지요! 불안하면 죽을 시중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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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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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란 몸으로 대화를 해라 그 다음 몇 문제를 못 맞추면 벌칙을 해라 머리를 잘라라 지코 머리를 해라 엠자 머리를 해라 아니면 승인사포로 해라 다 가능합니다 지혜한테 찬물 찬물 둘이 시원하게 샤워가자 다 가능합니다 벌칙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션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한번 가봅시다 해? 해? 에? 아니니? 형님! 형님! 형님 혹시 대가리가 어떻게입니까 형님? 형님! 그러니깐 너 머리 닭발에 너 참을 자위 그게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정당한 대결 철골한 지혜랑 뭐뭐로 말해요를 해? 아니면 지혜가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철골과 뒤에 강의가 컴퓨터를 이겨! 아니면 뭐 다른 뭐 체력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을 해 해가지고 제가 즉시의 벌칙을 하는 겁니다 에? 형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십니까? 이해력이 왜 그렇게 딸리세요? 혹시 중졸이십니까 형님? 자 형님! 오청의 승부는 정말 대박인데 형님! 자 갑시다! 형님! 어떤걸 아시겠습니까? 2. 2. 2. 2. 2. 3. 2. 2. 2. 2. 2. 2. 3. 2. 2. 2. 2. 2. 2. 2. 3. 2. 3. 2.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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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5. 5. 6. 5. 5. 5. 5. 5. 5. 5. 5. 6. 6. 근데 모바일 시청자 저 형님 진짜 오지게 쏘시네요 아 형님 일단은 지금 2분은 그냥 제가 좋아서 쏘는 것 같습니다 아 으 아 으 아 아니에요 아니 감사드립니다 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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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없죠 자 그럼 먹자께요 자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생각을 하신 뒤에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배털을 하면 제가 이기입니다. 여기 이쁘게 나온다 진짜. 출덕이 형님 풀 짤 만들 때 이 짤 써주세요. 음.. 안 이뻐? 지금 네가 이쁘다고 그랬어요? 지금 너 거기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 사진 왜 바꿔야죠? 저거 화보 촬영이 있어서 해. 돈 주고 사서 보라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네가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너는 거의 산 오징어예요. 거의 오징어도 아니고 거의 산 오징어예요. 와 진짜 걔 오징어 오징어예요. 이거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는 오징어. 저렇게 맛없는 오징어예요? 이 뭐지? 진짜 꼴충이 같은 게 말하고 앉아있어. 응 고릴라 같은 게. 응 고릴라. 200개? 200개 소리 질러 얘들아. 쏘리 질러 쏘리 질러 쏘리 질러. 쏘리 질러. 자 형님. 말씀을 해주세요. Let's go. 금고군님. 백개. 오케이. 콜. 일단 금고군님 먼저 샀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형님 핸드폰 검사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핸드폰 검사. 1. 2. 4. 5. 7. 8. 10. 11. 아 걸렸어요. 빨리 하세요. 10. 아 12. 14. 15. 17. 18. 20. 21. 22. 24. 25. 27. 빨리 하라고요. 빨리 좀 하네요. 빨리 하세요. 어 뭐했지. 아 빨리 하세요. 20. 어 걸렸어요. 왜? 27이었어요. 자 윈드밸도 오세요. 27이요. 아 빨리 하세요. 자 지휘 윈드밸도 가도록 할게요. 자 하세요. 자 지휘 윈드밸도. 아 사실 아까 걸렸는데. 아 빨리 하세요. 자 빨리 하세요. 아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설마 그 찌려진 청바지 사이로. 자 윈드밸도 오세요. 자 윈드밸도 갑니다. 자 빨리 하세요. 아 이걸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었냐. 카레이더 스토이지. 아 너무 아파. 여기 피도에서 되게. 춥을 줄 아예? 빨리 누워봐. 아 빨리 하세요. 아 머리 너무 아파요. 여기 누워봐. 아 저도 했어요 빨리 하세요. 아 나 머리 너무 아파. 나도 했어요 빨리. 아 머리 너무 약해서. 아 빨리 하세요. 아 빨리. 빨리 하세요. 아 너무 아파. 아 그러면. 자 여기서 두세요. 아니 뭐 할 수 있는 걸로 시켜야지. 헤드스팅 할 수 있었으면. 나도 비보이라 했지. 야 빨리 하세요. 야 빨리 하세요. 야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 여기 헬멧 쓰고 하는 판독에. 제가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원래 머리가 부식하면. 몸이 벗어 간다 했어요. 예스. 잘 봐서 못 하겠다. 강요. 아 뭐야? 그냥 이속 쓰레기 할래. 나 그냥 이속 쓰레기 할래. 아니 빨리 하라고요. 빨리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라고요. 인성 쓰레기 할래. 저거 지금 뭐 올라갔어요. 하세요. 하세요. 아세요. 28 마떼. 마떼잖아. 아 빨리 하세요. 아떼잖아. 아아.. 이십팔! 뭐야? 크잖아.. 사십.. 사십이! 사십이! 사십사! 사십오! 사.. 어 뭐 하지? 자 도세요! 자 빨리 도세요! 아 빨리 도세요! 아 이거 못하겠어! 아 빨리 도세요! 아 딴 거 시켜줘! 아니 진짜 아파.. 하기는 하려고 했는데 아파서 안 되는 거잖아! 아 형님 제가 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형님 이런.. 이런 불우한 여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형님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형님! 윈드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옹검사라고요? 잠시만요! 형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윈드밀이요? 솔직히 포옹사해서 뭐 해도 되는데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 포옹검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윈드밀 등이랑 팔로 도는 거!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 씨바! 그게 뭐야? 갑니다! 철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드밀 바로 보여드립니다! 윈드밀아 팔로? 갑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윈드밀아 팔로? 아.. 윈드밀아 팔로? 윈드밀아 팔로? 윈드밀아 팔로? 윈드밀아 팔로? 그 부분이íre Husоло스의 явi 아니 뭐... 이거 보면 안되겠지? 이거 보면 안되겠지? 아 이거 뭐지? 장난하세요? 저기요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말해! 지금 장난하세요? 말해라구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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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안해 아 너가 해봐 야 너가 해보세요 아 꺼져 핸드폰 줘봐 검사가지 내꺼 없어 이거 먼저 줘봐 아 줘봐 빨리 오빠 주문 줄게 하나 같이 해야지 뭐 찔리지 너 남자있지? 찔리지 너 남자있지? 아 왜 아니 난 준다니까 갖고 오라니까 언 년이야 언 년이야 언 년이야 언 년이냐고 언 년이냐고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아 어디서 빨리 내놔 빨리 주세요 빨리 갖고와 빨리 갖고와 빨리 참는다 빨리 주세요 주세요 빨리 갖고와 갖고올테니까 너 먼저 주세요 너 먼저 갖고와 같이 맞교환해야지 너 뭐 찔리지 아 여러분들 제가 배터리가 없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궁검사에서 뭐하라는거야 그 다음에 그래 지금 뭐하라는거지 그니까 맨날 보는데 서로 바로 펄쿠쿠 바야다가 아니야 소리소리로 맨날 봐요 어 하 하나 하나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 보고서 어떤 드립출까 생각 중이지 아... 딱 걸렸네... 뭐? 송민철 누구야? 야... 장난 아니야? 쥐이바 송민철 누구냐고... 데이터 퍼펙트 무제한이라고 보냈는데... 지금 데이터 타고 다른데 달거리 맨날 보내주는데... 이사를 하면서 어쩔 건데... 어 통신사에 전화해 통신사에... 근데 나 수리맡긴 이후로 통신사 이름으로 돼있더라고... 통신사 이름으로 돼있더라고... 어!!! 이새끼 범죄인데 범죄... 이새끼 범죄를... 이새끼 범죄를 이렇게... 이새끼 범죄 Ogden 이새끼 범죄 예외에서 안 KRISTAL 이새끼 범죄를 찍는 으흐흐흫 장난하나 지금 놀아 장난하나 아 똑같구만 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와아악 아 이건 뭐 최고승철 아 그 이름 말하면 어떻게해 아니 지 여친 바람났다고 나한테 알려주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무시를 하냐 내 여친 바람나서 나 군대인데 헤어졌다 였는데 아 불쌍하네요 어 군인인데 여자친구가 클럽가서 사진을 찍힌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친구한테 얻어가지고 걔한테 보내줬지 니 여친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헤어졌어 야 너네들한테 좋잖아 한 커플이 두명의 솔로가 상생한거야 근데 불쌍해 애가 착한데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그걸 니가 왜 신경쓰냐고 내가 신경쓰는게 아니라 미나한테 말한거야 내가 미나한테 사진을 전해주셨는데 미나가 전해주신거와서 나한테 진짜자고 묻는거야 미안한데 그러면 걔가 힘들다고 술 한재만 자고 먹냐 아니 술 한재만 자고 먹냐 아니 술 한재만 먹자는 말 안했는데 먹냐고 아니 그 말 안했는데 마 개들여 아이 감사드립니다 자 아이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다 봤던거라서 할거 없어 자 제건 없죠? 걸렸네요 다 봤던거잖아 너 사죄해라 야 뭔소리야 사죄해라 아 뭔소리야 아 예 죄송합니다 과빠이 형님 벌분석 2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따끔한 벌칙 한번 해주시죠 뒤에 삭바로 갑시다 형님 형님 뒤에 삭바로 고고 갑시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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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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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아!!!! 아아..뒤발..불렀어.. 아야..아야..아야..아..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마 창erson 뭐하는거야 아아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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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걸로 한 번 해! 나 어느 쪽으로 한 번 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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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compassion 감탄 이 아아! 아이 아아! 아아! 아! 아! 아니 다시 내가 본 걸로 하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니 제가 인만계를 글 안 썼는데 인정해드릴게요 저 IP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인만계를 요즘 안 들어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한계로 쓴게 없어요 제가 농담만 하는게 아니라요 한계로 쓴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쓴게 있다 그래야지 쓴게 있는거죠 쓴거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들 안그렇습니까 쓴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때려치우세요 때려치우세요 장난하세요 아니 없다고요 장난하지 마세요 그냥 꺼지세요 없어요